좋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브라이덜 샤워 님은 결혼을 앞두고 들썩이는 마음을 어깨춤으로 표현해 주겠다고 합니다. 음악 주세요! 음악 주세요! 오 예 예 예! 어머! 어머! 어머 어머! 여기까지입니다. 울고 자랐습니다. 자 어깨춤! 일단 김승혜 씨 아니고요. 개그분 아니에요. 아이돌 맞는 것 같아요. 아이돌이에요? 네. 현역 아이돌. 현역이에요. 저는 댄스가수 선배님이실 것 같아요. 뭔가 이런 무대 매너들이 연륜에서 나오는 베테랑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배님이시지 않을까. 네.